오늘 저희 유아인, 스티븐 연, 전경서 배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선 저희 영화 버거팅에서 열어내 준 유아인 씨부터 인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이제 무대 인사가 시작되었는데요. 오늘 저희 첫 일정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저 영화 오늘 두 시간 반 동안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긴 시간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어떤 자세로, 어떤 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, 누구나 다른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흥미로운 영화일 것 같아요. 오늘 그냥 마음 편찮게 해주시고, 입지를 깨우면서 영화 가득, 가득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불태우십시오. 안녕하세요. 미안한데 저 한국말로 영화 중 첫 번째로 봤습니다. 네, 땡큐. 감사합니다. 베밍 보러 와서 참 감사하고요. 우리 영화 진짜 사균스럽다고? Is that the right word? I love this film. 우리 다같이 함께 아주 열심히 만들었고 아주 진짜 좋은 시간 보냈고요. 지금 스크린에서 보일 수 있는 것도 참 기가 막힌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봐주세요. 한 열 번이나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벌린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된 변경고라고 합니다. 네,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두 시간 반이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습득한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? 좋은 영화는 극장을 나섰을 때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.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. 저희 마지막으로 버닝 파이팅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버닝 파이팅! 유아인 씨 멋져요. 방금 좀 보고 한 번만 드릴게요. 아이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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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이!